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스테이씨 걸스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? 정말요? 제가 좁아가지고 누구 안 때렸어요? 괜찮았어요? 다행이네요 난 너무 짓봤어 그러면 다음 곡은 조금 전에 귀여운 곡을 보여드렸다면 이번 곡은 블랙핑크 분들의 핑크베놈이라는 곡을 저희가 아주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구도 준비됐어요? 준비됐나요?